유니탈출 넘버원 공식질문 드리겠습니다. 살면서 굉장히 위험에 처해있는 순간이나 혹은 위험에서 탈출한 경험이 있으면 얘기해주세요. 저 같은 경우는 한 두 달 전인가요? 고속도로에서 타이어 뒷바퀴가 진짜 휠까지 다 박살이 날 정도 터졌나요? 아니면 네 터져가지고 펑크가 완전히 터져서 가루가 됐어요. 근데 운전하는 친구가 배웠던 게 생각이 나더래요. 브레이크를 밟지 마자. 근데 희한한 게 뭔지 아세요? 고속도로가 그렇게 막혔었는데 제 차가 뽕 터지자마자 앞에 차가 한 대도 없는 오 자연이다. 그래서 이 친구가 한 2km를 이렇게 간 것 같아요. 자연스럽게 이렇게 서게. 진짜 크게 사고 날 수도 있었는데 기사에도 솔직히 나올 만한 일이었는데 좀 아쉬우신가 봐요. 좀 아쉬우신가 봐요. 예전인 끼였으면 친구에 나왔을 텐데요. 너무 다 나아 지금 내가. 충전